뒤로 돌리면 짜잔 로켓 완성 하늘을 나는 로켓 하늘을 나는 로켓 하늘을 나는 로켓 하늘을 나는 로켓 이모 방구이모 방구이모의 종이잡기 방구이모 안녕하세요 방구이모에요 오늘은 로켓 접어볼게요 지금 이거 3개 다 로켓 로켓인데요 나무 태양 보름달 초승달 그리고 이거 3개가 로켓이에요 근데 지금은 로켓 하늘을 나는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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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은 이 로켓을 접어보려고 하거든요 간단하니깐 같이 접어보아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하구요 시작하기 전에 언제초 좋아요 하트 구독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하였으면 같이 접어보아요 네모 접기를 해요 네모 접기를 해요 네모 접기를 해서 그 중간에 기준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요 그러면 피면은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가위로 자를게요 남아있는 이 부분으로 여기 세로선이 하나 있구요 반으로 접어줘요 여기 여기 처음에 선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고 또 이렇게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 장 있는 쪽이고 여기가 한 장으로 된 모서리잖아요 그 다음에 손을 넣어서 손을 넣어서 손을 넣어서 엄지 부분을 꾹 눌러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고요 이쪽을 삼각형을 만들었으면 뒤로 돌려서 이 부분도 뒷부분도 삼각형을 만들어 줘야 돼요 우선 이쪽으로 누워져 있으니까 옆으로 해서 가운데 중심으로 오게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손가락을 넣어서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삼각형을 만들어 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흰색이 보이잖아요 흰색이 안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놔둬 주시고요 뒤로 돌려서 또 여기 흰색이 보이잖아요 흰색이 안 보이게 여기 가운데 선으로 한 장을 젖혀 주어요 흰색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흰색이 나오도록 위로 접어 줘요 이렇게 있는데 위로 올려서 접었어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 주세요 뒤로 돌려 주세요 여기 지금 가운데 중앙에 기준선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세모 작은 세모를 꼬깔 모양으로 작은 세모를 꼬깔 모양으로 만들어 주고요 반대쪽도 중앙에 세로 기준선을 기준선에 맞춰서 꼬깔 모양처럼 대각선으로 한번 접어 줘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있는 이쪽 부분이 지저분하니까 여기 여기에 코너에 맞춰서 가로로 접어 주고 그리고 이쪽도 지저분한 부분을 여기에 맞춰서 위로 세로를 잘 맞춰서 접어 줘요 뒤로 돌리면 짜잔 로켓트 완성 하늘을 나는 로켓트 그런데 하늘을 나는 로켓트예요 그런데 뒤로 돌려서 여기에다가 한쪽을 안으로 껴서 밀어서 넣어주면 마무리가 깨끗이 돼요 하늘을 나는 로켓트 뿅 여기까지 엄지척 좋아요 하트 구독 뿅뿅뿅뿅뿅 눌러주세요 안녕